코코넛 크랩은 없고 아이언 크랩이 있거든요. 이 아이언 크랩의 악력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육지에 사는 개 중에 일곱 번째로 큰 개예요. 첫 번째는 애호박. 애호박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다음은 곤충 젤리. 먹으려고 하는데? 다음은 뚜껑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물었고요. 구겨져버렸어요. 이번에는 코르크 튜브. 힘을 고스란히 느껴보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게요. 와 지금 물었어요. 그 손은 안 돼. 그건 반칙이야. 제법 세요. 생각보다 쎕니다. 생각보다 날카롭지 않아서 아프진 않아요. 물린 상태에서 분무기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. 안 놓네. 놓는 척하다가 한번 힘 줬어요. 자 집으로 가자. 되게 아픈 줄 알았는데 막상 물려보니까 그렇지도 않네요. 안녕.